정원 씨. 어, 예. 놀랐어요? 아니요. 아직 둘 다 안에 있어요. 네. 수육만 준비하면 되죠? 네. 아, 육수실이 덥긴 덥네요. 많이 덥죠? 제가 뭐 미숫가루에 얼음 넣어서 좀 타드려요? 아, 공집사. 나 좀 잠깐 봐요. 아, 네. 슬슬 환승할 때가 됐는데. 무슨 일로? 저 방금 가온이 생모가 다녀갔어요. 가온이가 집에 안 들어왔다면서요? 네. 그럼 가온이가 설악도리님 친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어요? 알고 있었나 보네. 가온이 생모가 가온이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다네요? 좋아요? 희망이 보이나? 점장님. 그런데 설악도리님이 가온이 포기할 수 있을까? 욕심내지 말고 하나만 택해요. 돈이든 남자든. 집사니 후견인이니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내 편이 돼주면 나도 내 동서가 되는 건 힘 써볼 수 있을 것 같은데. 잘 생각해봐요.